예, 즉시 실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번에는 스케줄링을 이용해서 백업을 자동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ySQL ZRM 스케줄러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이때 Add나 Delete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옵션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오후 1시 35분에 이 커먼 설정에 있는 컨피그를 이용해서 백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카피해서 서버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한번 볼까요? MySQL ZRM 스케줄러의 뒤에 "-add", 이건 뭐냐면, 스케줄러에 스케줄을 추가한다는 뜻이고요. Now를 아까 썼었는데, Now를 빼고 add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Interval은 스케줄링이 반복되는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val 뒤에 있는 daily는 Interval에 대한 값인데, 매일 한 번씩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띄우고, "-start",는 이 실행이, 이 오퍼레이션이 오후 1시 35분마다 매일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커먼이라는 얘기고요. 이걸 제가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Compilation Check Success Free라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정이 끝난 겁니다. 엔터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크론 탭을 통해서 크론 탭 마이너스 1을 해서 실제로 이 작용이, 이 명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는 Tiny를 선택하고요. 자, 이건 크론 탭입니다. 여기 크론 탭의 앞쪽에는 이 스케줄을 지정하는 이 설정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뒤에 보면 ZRM, Free Scheduler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용해서 액션으로 백업을 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해서 매일 한 번씩 백업이 이루어지도록 크론에다가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은 인터버를 데일리로 한 건데요. 이번에 위클리로 주간, 주마다 실행이 되도록 하고, 데이 오브 윅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이 백업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누르면 컨피레이션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10일, 즉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이렇게 몬슬리로 백업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등록한 내용을 열람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mysql, zrm, schedule, dash를 두 번 쓰고요. 여기다가 query라는 옵션을 주고 엔터를 치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 크론에 등록되어 있는 이 지만다가, 지만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백업 스케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현재 백업이 어떻게 예약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데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시면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크론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딱 보고서 아, 이 각각의 명령들이 언제 실행하도록 스케줄링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현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우리 생활코딩에 나중에 크론과 관련된 자, 크론 이렇게 씁니다. 크론이고요. 크론과 관련된 수업에서 또 이 부분을 짚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전에 등록한 이 스케줄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dash, dash, del이라고 하는, delet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delete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스케줄을 삭제한다는 뜻이고요. 어떤 스케줄을 삭제하냐? 인터벌이 daily고 start가 13시 35분인 스케줄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죠? 위에서 우리가 실행했던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요게 daily로 13시 35분에 백업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바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거죠. 자, 이걸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one-chron-tap-entry-delete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크론-tap에 등록되어 있었던 스케줄이 삭제가 됐다는 뜻이고요. 자,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실행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전에 weekly로 등록했던 거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거든요. 그거를 실행해보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크론-tap이 삭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할 때마다 자, add를 이용해서 크론-tap을 지정할 때 뒤에 back-up-set 뒤에다가 common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자, 요게 이제 그 설정에 대한 부분이면서 각각의 백업을 어떻게 그루핑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백업을 하는 맥락에 따라서 예를 들면 daily로 하는 거에 따라서 또는 monthly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백업의 중요도나 백업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아주 중요한 테이블 같은 경우 또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훨씬 더 자주 백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백업의 맥락에 따라서 그 백업의 설정을 다르게 해줄 때 바로 이 뒤에 있는 백업-set 뒤에 있는 이 값 있잖아요. 이 값을 변경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백업-set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백업을 하는 스케줄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다른 설정을 사용해서 적합하게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